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성주입니다. 오늘 부동산 고민타파 사연 신청자는요. 43세 지방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인 춘천에 거주 중인 40대 남자입니다. 실거주를 올해 춘천에 33평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무릎 근처라고 생각하고 있어 기회가 된다면 한 채 더 사서 투자를 해놓고 싶습니다. 춘천 A아파트 분양가와 수도권 의왕시 B아파트 분양가가 같습니다. 춘천은 향후 입주 물량이 적어 리스크가 적은 반면 의왕시는 인근 지역 포함해서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아 리스크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 수도권이 많는데 평수와 입주 물량을 봤을 때는 춘천이 안전해 보입니다. 저는 수도권에 기회가 있다면 수도권에 우선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평수를 낮춰서라도 수도권 투자가 맞을지 아니면 너무 작은 평수는 피하는 게 맞을지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분이 현재 지금 실거주를 올해 춘천에 매수를 했고 부동산 시장이 무릎 근처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제 머리 꼭대기로 한다면 가격이 떨어져서 무릎을 지나서 좀 있으면 발목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만 차이가 있는데 이분이 살고 있는 춘천 춘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의 말씀처럼 지금 무릎 근처 거기서 이제 발목을 향해 좀 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역들이 무릎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맞기는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춘천에는 실거주를 물건을 갖고 있고 또한 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투자 목적이지 않습니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때 이때부터는 포트폴리오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강의 때라든지 아니면 방송 때 제가 자주 언급했던 것이 지금 기대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원칙 중에 그 중에 지가 지역의 분산이에요. 지역 분산 지역 분산. 제가 지역 분산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상승장에서는 큰 문제 되지 않는데 하락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모든 아파트가 같은 지역에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춘천이라고 합시다. 투자했는데 처음에 실거주하고 한 채 매수하고 두 채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춘천 지역만 한 다섯 채 매수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춘천만 다섯 개 매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대부분 사람들은 춘천에 실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장 가기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춘천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상에서는 이것도 상상인데 이것도 상상을 하는 게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 바로 가까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채 한 채 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하락장이 나타나요.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이 다섯 채가 춘천에 있는데 하락장에는 됐어. 그리고 역전세가 났어. 역전세가 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매도를 해야지 많이 역전세를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락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지역 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건이 모두 다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팔리지도 않아. 그러면 하루아침에 보였 있던 다섯 개 물건들이 우르르 전부 다 경매로 날릴 수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역을 분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처럼 어떤 대외적인 경제 요인 그로 인해서 기준금융 급등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또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지역마다 시장의 흐름이 즉 시세의 흐름이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이 되고 있지만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잖아요. 현재 상황도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세종 뭐 송도 뭐 동탄 다 반등했어요. 근데 어떤 지방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강남 상부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어. 하지만 강북에 있는 단지들은 아직까지 또 하락을 하고 있어. 이것처럼 지역 내지 구 별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역전세가 났던 지역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른 B라는 지역에 투자했던 물건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상승이 되고 있어. 근데 역전세 났던 그 단지는 내가 살려야 돼. 지금 이 고민만 넘기면 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상승이 막 나타나는 그 지역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돼요. 이제 팔아 가지고 내 물건을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이 원칙을 무시해서 상승장에서 빛을 뻗은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지옥을 맛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첫 번째 지역 분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한다면 일단은 춘천은 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분양가의 평수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분양가 대비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의왕시에 있는 B 아파트 주변 단지에 21평의 거래가 주된 거래인지 아니면 30평대가 주된 거래인지 아니면 최근에 거래된 반등이 나타나는 단지가 21평대가 있는지 30평대가 주력 평균대고 30평대가 반등 거래가 있고요. 오히려 21평대는 저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의왕시 B에 있는 이 분양가 이 물건이 현재 지금 접근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주물량 찾는 거 너무 좋아요. 진짜 잘했어 이렇게. 거기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넣으면 괜찮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입주물량에 대한. 저는 지금 단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단지에 이 물건이 투자에 가치성이 있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20평대도 24평이 아니라 21평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매가 상승폭이 오히려 24평보다도 더 떨어지거나 30평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순히 의왕시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추천보다는 것이 이게 더 낫다. 이게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지역 내 단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수도권에 기회가 된다면 수도권에 우선을 투자를 하고 지금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거는 첫 번째 이분이 했던 포트폴리오 원칙상으로도 맞고요. 두 번째 지방보다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라고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인이 투자할 수가 더 있고요. 춘천보다 수도권 내에 있는 지역들의 호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기회된다면 수도권에 우선을 투자하는 것이 이거 맞아요. 근데 수도권에 꼭 의왕을 보지 말고요. 저는 좀 더 지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분양가 21평이 아니라 24평형이 주된 평형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자 이 평형 때가 과거에도 가격 상승폭이 많이 됐었던 그런 생활권 내에 있는 단지를 찾아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너무 적은 평수를 피하는 게 맞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도 중요한 거냐면 평수가 적다 하더라도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그 저기 뭐죠 부동산 지인을 포함해서 사이트를 보면 다 확인이 가능해요. 몇 평대가 그 지역 내 주된 평형 때인지. 그리고 단지별로 호갱노론 사이트를 된다 하더라도 단지별로 몇 평대가 거래량이 가장 많고 실적으로 받는 거랑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단지 주변 단지를 몇 개 체크해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21평형은 이거는 아니야 거래가 안돼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속도가 늦죠. 차라리 의왕시 지역이 아니라 비지역에 24평형이 더 많이 되는 단지가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단지를 그 지역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의왕이냐 춘천이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좀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어떤 단지가 투자 가치가 더 큰 단지인지 그거를 비교 분석해 보고 그리고 내가 수도권의 20평대를 공격한다면 20평대를 하더라도 거래가 활발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단지의 상승 거래가 지금 나타나는 단지라고 한다 한다면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분양으로 접근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조건으로 한번 멋지게 물건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로 인해서 자산이 성장하는 그런 경험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